늑대가 나타났다 이놈의 언론은 언제 정신을 차릴지 경선 무협효 논란을 두고 이재명 이낙연 갈등 점입가경 이딴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라 했지만 사실은 윤석열의 반항이었듯이 이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꼬장이 맞는거죠 이 중심에 설치는 사람이 바로 설훈 의원입니다 설훈은 이재명의 구속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면서 최소 3명의 당사자를 만났고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왜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한 분이라도 민주당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서른말이 사실이면 어떠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서류는 오래전에 양측의 소년으로 판명된 적이 있고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미 2002년에도 그는 증거있다 증인이 있다면서 정치판 대사판을 흔들었고 그로 인해 정치인생 중단이라는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 이번에도 서류는 평행이론이 떠오르는 실수를 계속합니다 1954년 마산출생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을지역위원장인 오선 서류의원은 이낙연 피란캠프의 선대위원장입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을 극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심중대까지 연속 당선됩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의 사건이 터지죠 2002년 서류는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인 이회창의 최측근 윤여준이 2억 5천만원을 받았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차태기로 800억원 넘게 돈 받은 한나라당 후보였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당시 서류는 한나라당의 대응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복수의 증인 확보했고 녹음테이프 갖고 있다 확신에 쳐서 외쳤습니다 그게 2002년 4월 19일입니다 그러다 불과 닷새 만에 그는 말을 바꿉니다 윤여준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신하는데 내가 녹음테이프를 들어보지는 않았다 테이프를 이번주 초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갖고 있는 사람이 공개하지 않는다 테이프 확보 가능성은 지금 물어봐선 반반이다 어처구니없이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증거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서둘렀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경솔함을 인정했다는데 이게 경손할 일이야 무책임의 끝이지 그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서론은 6개월이 지난 후에 여전히 자신은 도움받았다는 것을 사실을 믿고 있다면서 이거 주작 아니냐 비판한 언론인을 파시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론이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다며 대선판 야당 후보에게 타격이 핀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3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2005년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서론이 수세로 몰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대선 후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폭로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심에서 벌금 400만원 내렸던 것보다 형량을 훨씬 높여서 선고했습니다 서론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몇 달 기다리는 것보다 겸허히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 말하면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형을 그냥 받았습니다 사과나 반성은 1도 없이 대법원까지 갈 자신도 없으니까 쉽게 말해 쪽팔리니까 튄 겁니다 정리하자면 2002년 대선에서 그는 야당 후보 1위에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유포했고 그로 인해 정치 생명이 끊겼던 사람입니다 그때 끝냈어야 했습니다 2007년 그를 불쌍히 여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사면을 해주셨게 다시 살아난 거죠 하여간 맘 여린 우리 대통령님 참 19년이 지난 지금 서론은 이번에는 여당 1위 후보 아니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에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여전히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론은 19년 전에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루머를 유포해 대선판에 물을 흐린 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 어쩌고 여러 사람 만나 얘기 들었다는 것은 2002년의 헛된 주장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무책임한 루머일 뿐이다 서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송영길 당 지도부도 걸고 넘어가죠 당 지도부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경선 결과 불복할 수 있다 말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걸 따지고 싶지 않다 일단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 말했지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는 처음부터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참 좋은 지도부라는 평을 받았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 송 대표는 공정하지 않고 일방에 치우쳐 있다 당이 분열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도부 책임이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바란다 요구했습니다 이것도요 역시 전에 했던 행동입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 추미애 당 대표는 국회 정상을 위해 야당 자극하지 말자라는 당내 일부의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추다르크답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설은요 당 지도부가 너무 야당 몰고 가는 것이 아닌지 현명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추 대표가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말합니다 아 이 양반아 추미애는 이때부터 개혁을 시작했던 거야 당내 중진이 당대표들이 받는다고 언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 안 나지 어따 대고 감히 당대표에게 적당히 넘어가라 말아야 나라면 그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당대표로 한 거고 당신이 그 모양 극골인 거야 송영길 당 지도부는 규정대로 단호한 대처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를 흔들면서 공정하지 않자 진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 설은과 이낙연 캠프입니다 설은은 4년 전에도 지금과 거의 유사하게 당대표를 흔들었습니다 국민 뜻 무시하고 적당히 협치하자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추미애 당대표를 소속당 중진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거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김대중계 정치인으로 인정받은 설은 동교동계 막내라는 별명 갖고 있죠 증거 제시 못하면서 연기만 피우는 루머로 증거 있다 증인 있다 이러다 구속된다 2002년에도 안 통했던 방식을 지금 그대로 합니다 또 4년 전 당대표 흔들던 방식 그대로 지가 뭐라도 된 듯이 당 지도부 비난하고 있죠 존경하는 설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2년에 발언 책임지고 완전히 정치반 떠나셨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용서하고 사면하다 보니까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 거죠 증거 증인이 있다면 더는 설레발치지 말고 제발 공개하세요 사실 아니면 당장 국회의원 때려치고 나가세요 20년 전에 했다 헛짓거리는 저쪽 당 흔들기는 명분이라도 있었지 어쩌자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같은 당 오선의원이 범죄자로 몰아갑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야말로 범죄요 범죄 이낙연 캠프는 원래 12일 어제 예정됐던 캠프 해단식도 취소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당무위원회 열어서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 무효 관련된 처리 방식을 논의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규정을 확인할 뿐 이낙연 캠프에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출구 전략입니다 이미 대선 후보는 결론이 난 일입니다 이를 뒤집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 터줄 때 이낙연 후보는 그나마 좋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억지 주장 여전히 펼치는 서론 어떤 방식으로도 좋게 마무리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한심해! 오늘 이낙연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달라 동지 그 누구에게도 몸이 여러거나 배척해서는 안된다 했지만 굳이 원팀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고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된 거 아니냐 원팀 가자 그건 참여자가 진정으로 의사를 표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서론위원은 이미 오래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장동이 이재명 게이트라 얘기했다는 걸 끝내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봉합이 되겠습니까? 어설픈 봉합을 시도해선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서론위원의 탈당을 요구합니다 나가세요 당장!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곽동수T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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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